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1위를 차지한 폐암은 전세계 사망원인 중 6위를 차지했습니다. 폐암은 남성에게 가장 치명적인 암이며 여성에게는 두 번째로 치명적인 암입니다. 이번 영상은 전세계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